대한민국은 이제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되고 진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진심이 있어야 하늘도 도울 거 아닙니까? 온 나라가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다 뭡니까? 가짜 투성인데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를 기대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뭘 살던 간에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개인 삶을 살던 간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좀 진심이 있어야 될 거니까 진심이 진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18년 지방선거 한번 보시죠. 충북 청주시에서 시장선거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2018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시죠. 청주시장은 14%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6,602표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입니다.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입니다. 여기에서 7%를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6%를 자유한국당 후보에 빼앗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후보에서 1%를 빼앗았습니다. 도합 14%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발표 덕표에서는 중앙선거관리내에 발표한 공식 선거 결과입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61%를 득표했고 자유한국당은 25%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조작된 표수를 수정해주고 나면 민주당 후보는 54%로 당선됐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후보는 31%를 얻었습니다. 순위는 변경이 없지만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위 변경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에서 조작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내에 발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내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민주당 후보는 54%를 당일 득표해서 득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도 득표율이 54%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굳이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서 61%를 올리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 7% 차이가 납니다. 이건 조작이라는 겁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국당 후보는 뭐죠? 32%를 당일투표에서 얻었는데 그것을 또 조작을 해서 깔아뭉겨 가지고 6%만큼 차이를 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합계 45,160표, 23,666표 이 푸른색이 중앙선거관리내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충북 청주시의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투표소마다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를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소 레벨을 하다 모두 다 수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전투표소를 구한 것이 4번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1번하고 4번을 딱 비교해 보면 조작이 얼마든지 금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중앙선거관리내에 발표한 당일투표소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일투표소는 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4번, 5번 진짜와 진짜를 합치니까 진짜 총득표소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4만 3천표, 자유한국당은 2만 5천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하고 6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민주당은 3번하고 여러분들 6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하단에 민주당 후보는 4만 5,160표를 얻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조작된 것을 다 털고 나니까 4만 3천표로 당선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찾아내고 나면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이 푸른색이 진짜 총득표수입니다. 득표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뭐가 남는가 하니까 숫자가 불일치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가 후보별 득표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소위 익녀 투표수수를 개수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장의 맨 밑에 기존 합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된 사전득표수입니다. 바로 그 위에 이런 푸른색은 사전투표를 조정해간 만든 진짜 사전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득표수입니다. 보시죠.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4만 5,170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득표수는 4만 5,160표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표에 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여러분들 4표가 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후보가 1%를 조작했기 때문에 2표가 남습니다. 조작하지 않은 곳은 대부분 0이 기록됩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까 보시다시피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만 조작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 1%를 빼앗고 자유한국당 6%를 빼앗습니다. 오히려 정의당 후보보다도 바른미래당 후보가 많았지만 충북 청주에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안 하면 바른미래당 후보는 숫자가 일치합니다. 무소속도 일치합니다. 조작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조작을 하게 되면 왜 조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70개의 투표수가 있으면 투표수 레벨마다 14%를 조작했기 때문에 반올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4군데 가운데서 10군데가 여러분들 반올림 0.5 이상이면 플러스 10이 되고 그다음에 네 군데가 여러분들 반올림에서 그냥 0.2면 다 떨어지게 되면 10 빼기 4면 플러스 6이 남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전산을 중앙선관에 전산을 처리한 사람은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남은 숫자 19를 여러분들 떨어버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19라는 숫자를 기록해요. 이게 전국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예상사전 득표수하고 수정사전 득표수를 계산한 겁니다. 맨 밑이 예상사전 득표수고 그 위에 초록색이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딱 일치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정한 진짜 사전 득표수가 정확하게 예상사전 득표수를 맞춘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끼리는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0.2%, 0.1% 그러나 중앙선관에 발표한 것하고 조작된 것과 그 다음에 진짜 조작되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 6.8%, 6.1% 엄청나게 큰 오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북 청주시는 14%를 조작했고 굳이 여름 청주시에서는 굳이 당일 투표에서 너무나 앞섰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득표수라는 것은 모두 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이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은